널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저 하늘의 빛을 따라가다 만나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 아이고 마이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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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꽁아 시작부터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꽁이 꽁지가 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보았어요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꽁지도 않는 Werk은 놀아내야 꽁지 으 으 꽁지, 안 먹을 거야? 꽁지야, 먹어, 얼른 옳지 참견하지 마시지 꽁지, 안 먹어? 얼른 먹어 주웠으면 땡이지 뭐, 그리 먹어라 말아야 질척거리지 좀 봐 너무 웃겨 좀 먹으라고 왜 안 먹어 언제까지 지킬 건데 응? 꽁지야, 언제까지 지킬 건데 오늘 좀 먹으라니까 거 참 신경 쓰이네 응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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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죠 꽁지야 뭐하는데 공지 자? 꽁지 뭐하는데 응? 오늘 안에 먹을 거야, 꽁지야? 모글이 참견인지 때 되면 먹겠지 내가 애냐고 어윽 먹는다 먹어 됐냐? 됐다, 어쩌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더라도 구독, 좋아요, 응원해 주세요